누가 먼저 알지 알아볼까? 어휴, 가위가 이겼네 이것 좀 봐! 나 진짜 마이크는 처음 가져봐 이거 켜져 있는 거야? 켜진 거 맞구나?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야, 이거 써봐! 팝스타라면 이런 걸 써야지 좋은 생각이야, 티나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와! 이 무대 조명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리지 목소리가 보통이 아닌데 새로운 팝의 여왕에게 박수! 마음껏 불러봐!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들려줘! 노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이제 내 차례야 우와, 내 마이크는 좀 특이하네 나도 노래할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내 실력을 세상에 알릴 수 없다니 초콜릿은 우울할 때 더 맛있다니까 내 마이크도 맛있으면 좋을 텐데 좋아, 우리 바꾸자 이제 모두 만족이야 다음 챌린지 준비됐어? 이 귀여운 것 좀 봐 아, 귀여운 녀석 어떻게 이렇게 예쁜 개가 있지? 내 것도 초콜릿 강아지? 우와! 내 거는 진짜 멍멍이야 이 주름진 작은 코 좀 봐 눈은 정말 영리하게 생겼어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잠깐! 너한테 어울릴 의상이 있어 예쁜 강아지는 예쁜 옷을 입어야지 바로 그거야 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본 적 있어? 정말 너무 귀엽다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 모두 다 같이 김치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사진 꼭 올려야 해, 티나 사진 정말 잘 나왔다 고마워 내 초콜릿 강아지는 너무 따분해 나도 진짜 강아지가 있었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봐야지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거야 제발 할 수 있어, 멍멍아 저 뼈다귀 먹고 싶지 않니? 제발 꼬마야, 어서 변신하라고 얼른! 이런, 할 수 없지 약간 도움이 필요해 계속 더 가까이 말도 아주 잘 듣는구나 말도 아주 잘 듣는구나 티나, 이것 봐 내 강아지는 뼈다귀가 있어 그래, 좋겠다 내 강아지는 바닥을 기어다니진 않지만 이 초콜릿, 맛도 나쁘지 않은데? 간식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좋았어 이거 마법의 마스크인가? 우와 무슨 일이야? 그 소리 들었어? 아기 고양이 같은데? 우리가 당장 구해줘야 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새로 생긴 초능력을 사용해야지 마법의 힘이 벌써 느껴져 이따가 다시 보자 이제 가서 고양이를 구출해야지 야호! 쟤 정말로 날아간 거야? 티나! 네가 아기 고양이의 목숨을 구했어 정말 무서웠을 거야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어, 티나? 거기 누구 없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야, 정신 차려 티나! 현실로 돌아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냥 내 거나 열어봐야겠다 우와! 이 초콜릿 마스크 정말 멋지다 티나! 이것 좀 봐! 여보세요? 티나!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음, 역시 밀크 초콜릿은 항상 맛있어 초콜릿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들 거야 어, 티나? 초콜릿? 됐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걸 환영해 너 설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고마워, 리즈 역시 초콜릿은 만병통치약이야 준비됐어? 오, 미안! 미안, 이 전화 꼭 받아야 해 어? 그건 좀 무례해 리즈! 리즈! 금방 돌아올게 미안해 그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죽어라, 좀비! 즐겁게 파티를 즐기세요 큐지크리 자 아예 보이지도 않네 기다리는 거 지겨워 정말 똥은 아니겠지? 그래도 너무 더러워 내 거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그런데 저게 내 거라고? 리즈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모두 녹을 거야 어디 보자 좋았어 확실히 준비됐어 여기에 작은 구멍을 싹둑! 완전히 녹았네 살짝 맛을 봐야지 이걸로 뭘 할지는 말 안 해도 알죠? 초콜릿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완벽해! 리즈가 돌아오고 있어 침착하게 너무 미안해 괜찮아 이걸 한번 열어볼까? 뭐야? 내 접시에 누가 신뢰한 거야? 속임수가 효과가 있었어 진정해리지 내 똥은 좀 귀엽지 않니? 너 가져 왜? 우리 서로 바꾸자 그런데 너 그걸로 뭘 하려고? 티나? 정말 맛있게 생겼지? 잘 먹겠습니다 나 토할 것 같아 제발 그거 먹지 마 티나 그냥 얼굴을 묻어버릴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앞으로 온 전화 말고 나도 신경 쓰라고 너 먼저 티나 알았어 아주 작은 애플탑이야 이건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해 입에 군침이 돌아 살짝 한 입만 먹어야지 괜찮은데? 전혀 나쁘지 않아 맛있게 보인다 티나 제발 정신 차려 너 무슨 야생동물 같아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내 거나 열어봐야겠어 티나 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네 초콜릿인진 잘 모르겠어 예쁘기는 한데 맛이 좋을까 궁금해 이거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잖아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야 이걸로 뭘 하지? 정말 애플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토마스 정말 이럴 필요 없는데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이야 입술이 아주 차갑네 좋다 말았어 파리에 갈 일이 있으려나 티나? 얘는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하네 이 초콜릿 가격 정말 세네 이봐 해볼까? 마스크 쓰고 단 게 너무 먹고 싶어 좋아 많이 챙겨야지 여기 안 보고 있지? 다 됐어 어? 쟤네들 내 초콜릿 들고 가는 거야? 도둑이야 어휴 일 날 뻔했어 이제 힘들게 구한 걸 즐겨야지 그건 안 되지 도둑질을 후회하게 될 거야 사라져라 초콜릿 챌린지 시간이야 어? 잠깐만 있어봐 으악! 챌린지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나 먼저? 아니야 나 먼저 한번 해봐 내 엄지의 힘을 보여주지 짜잔! 이거 진짜는 아니겠지? 난 해골은 정말 소름끼쳐 보들갑 떨지마 진짜 아니야 어? 그럼 다행이고 나 예쁘다고 말해줘 그냥 농담이었어 그렇다면 내 거는? 초콜릿 해골 정말 커 게다가 다 내 거야 음 정말 맛있어 내가 한 입 먹어도 괜찮죠 아저씨 너무 세게 깨물지마 그냥 잘라서 먹어야겠다 맞아 초콜릿이 확실해 게다가 맛있는 초콜릿이야 나도 한 입 먹어도 돼 나랑 안 나눠 먹을 거야? 나 정말 심심해 둘이 정말 닮았네 내가 맛을 볼 수 없다는 게 실망이야 아하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세상에 죽었잖아 나오미가 죽어버렸어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먹은 거야 오 나오미 내 해골이 쓸모가 있었어 어? 삐지지마 난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좋았어 좋았어 누가 먼저? 으우 초콜릿 안경? 이런 건 전혀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정말 근사해 으우 괜찮은데? 초콜릿 냄새가 여기까지 나 그럼 내 거는? 초콜릿은 안 보이네 하지만 정말 멋진 안경이야 우와 모든 게 달라 보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손 그런데 저기 저건 뭐지? 토마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토마스 야 나만 빼놓지마 현실로 좀 돌아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친구 어휴 이봐 아 알았다 뭐야 이 안경 꽤 멋진걸 벗기 싫어한 게 당연해 어? 저건 뭐지? 오 잡았다 야 내 안경 돌려줘 오 이런 네가 망가뜨렸어 이래서 너한테 뭘 안주는 거야 미안해 어디 보자 맞아 정말 망가졌어 자 이거 가져 정말 속상한가 보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 이걸 나눠 먹어야지 배고프니? 나랑 나눠 먹자 이 안경은 깨져도 되는 거네 음 이거 정말 맛있어 나 먼저 좋았어 물고기? 난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음 맛있는 밀크 초콜릿이야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이거 진짜 물고기 맞지? 초콜릿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이번 라운드는 재미없어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이 물고기 커지는 것 좀 봐 바뀌고 있어 안녕 토마스 난 마법의 금붕어야 소환을 빌어도 돼? 음 나 배가 고픈데 저 초콜릿 좀 봐 나도 제가 가진 초콜릿을 원해 그래 분부대로 하죠 이거 정말 근사하다 이 작은 것부터 먹어야지 이거 정말 신난다 안녕 달콤한 초콜릿 토마스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내놔 네가 소원 들어주는 거야? 네 소원은 뭐야 나오미? 너 많은 초콜릿이지 내 접실 말이야 군부대로 하죠 좋았어 너만 운이 좋은 게 아니라고 이거 백만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너 더 있어? 안 돼 나도 더 줘 아니야 나 그냥 이 정도로 해두자 나중에 봐 야 이리 줘 토마스? 어디 간 거야? 이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나 여기서 내보내줘 히히 물 맛이 어때 토마스? 네가 직접 맛을 봐 나오미 얼른 시작해보자 정말 반짝거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으악 제발 어휴 움직여라 좀 으악 소용없어 힘이 다 빠졌어 좋아 이거 진짜 맞지? 우와 근사해 정말 멋지다 완전 금으로 휩싸였어 내 거는 뭔지 궁금하네 확실히 금은 아니야 그래도 초콜릿은 좋아 이거 정말 크다 냄새는 꽤 좋네 음 금은 별로 맛이 좋지 않지 하지만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정말 반짝거려 이봐 나 좀 주면 안 돼? 싫어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 바꿀까? 어 그래 다시 물리기 없다 좋아 이거 공정한 거래 맞지? 잘 먹겠습니다 으악 정말 아파 아파 이거 내 입에서 나온 거야? 맛있다 어 안 돼 내 멋진 금 재킷 절대 바꾸는 게 아니었어 이번 라운드는 망했어 이번에는 같이 알아볼까? 이게 뭐지? 초콜릿 이왕 얻은 거니까 할 수 없지 잠깐 흔들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글쎄 나는 그냥 내 꺼에 집중할래 그런데 찍어 먹을 게 있으면 좋겠어 초콜릿을 초콜릿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지 우 잘 녹았어 이거 정말 맛있겠다 음 좋아 거의 다 됐어 너 괜찮은 거야 토마스? 내가 칩 파티에 동참해도 될까? 난 평범한 감자칩이 더 좋아 그리고 매운 치즈를 찍어 먹을 거야 얼른 먹어봐야지 오 좋았어 너무 부드러워 정말 맛있어 네 꺼는 어때 토마스? 이런 완전히 초콜릿에 정신이 팔렸네 제 주위를 끌려면 뭔가 화끈한 게 필요하겠어 핫소스랑 초콜릿은 잘 어울리지? 몇 방울이면 충분할 거야 한 번 더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런데 날씨가 더워졌나? 아니면 내 입에 불이 난 거야? 헤헤 잠깐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봐 기다려 내가 얼른 도와줄게 움직이지 마 불은 다 꺼진 것 같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 정말 미안해 친구 친구와 수다를 떠는 건 즐겁죠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요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점심 먹을까? 초콜릿이랑 디저트라고? 응 뭐 좀 먹자 여기로 가면 돼 맛있으면 좋겠다 괜찮아 보이지? 달달한 게 담기긴 하네 우와 하나, 둘, 셋 간다 우와, 짱이다 이거 진짜 금일까? 진짜 초콜릿인 건 확실해 지금 당장 먹어야지 힐부터 음, 바로 이거야 너무 불공평해 이걸 어쩌라는 거야? 예쁘긴 한데 내 발에 맞을까? 음,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네 완벽해 그녀가 어디로 갔지? 어허, 정말 아름답군 공주님, 제가 왔습니다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것 같네요 어허, 저요? 그럼 신어볼게요, 왕자님 딱 맞네 저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초콜릿 먹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초콜릿이 있는데 누가 왕자님을 선택하겠어요? 흥 준비됐어? 이게 웬일이야? 공짜 아이폰이라니 인생 최고의 날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봐 절대 내려놓지 않겠어 네가 진짜를 받았다면 난 초콜릿 아이폰이겠네 역시 그렇군 이 앱은 진짜도 아니잖아 그걸로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이것 좀 봐 이런 앱은 처음 보는데 우와 정말 아름다워 난 먹기나 해야겠다 음, 꽤 맛있네 나오미, 너 괜찮아? 오르라도 생긴 것 같아 하여튼 사람들은 핸드폰 중독이라니까 알았다 음악 좀 들려줄까? 나오미, 일어나 제대로 빠졌네 우와 일어나 안 되나? 말도 안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 선생님, 얘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가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몇 가지 검사 좀 하고 음, 내 생각이 맞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청진기를 사용해야겠군요 청진기를 사용해야겠군요 한번 해봅시다 음 그래 별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치 빈 상자 같아요 남은 건 딱 하나 이거 심각하네요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직접 해결하세요 의사도 해결 못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가볍긴 하네 나오미가 깨어났다 무슨 일이었지? 나오미 니가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엠마 진정해 나 괜찮아 준비됐지? 니 거부터 열어보자 우와 진짜 귀여운 컵케이크다 미니 식물 같아 맛은 식물 같지 않겠지? 맛있겠다 그럼 난 뭘 받았을까? 이건 절대 못 먹잖아 이번 판은 최악이야 그러던가 말던가 초콜릿 맛이다 냠냠 그래 실컷 약 올려라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그래 게임을 뒤집을 거야 이 물을 좀 부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작은 꽃들 좀 보라고 엄청 귀엽지? 우와 진짜 예쁘다 멋있지? 멋있지? 이것 봐 짜잔 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마법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얼마인지 한번 세볼까? 오 갑자기 초콜릿이 시시해 보이네 나도 해봐도 돼 이제 남은 돈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아 엠마는 마법의 힘이 부족한가 봐요 그치만 초콜릿이 있으니까요 한번 열어볼까? 우와 초콜릿 감자튀김? 최고다 진짜 감자튀김도 나쁘지 않다고 나도 먹어야겠다 먹어볼래? 엄청 달콤해 이거 초콜릿 냄샌가? 우리 교환할까? 자, 여기 나도 여기 이번 판은 비겼네 달달하고 짭짤한 승리야 네가 먼저 열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다 제대로 시원했으면 좋겠다 먼저 한 입 마셔도 돼? 음, 엄청 상쾌해 난 뭘까? 초콜릿 음료다 정말 최고야 한번 마셔봐야겠어 우와, 이것 좀 봐 안에 M&M이 들었어 초콜릿이 넘쳐나는군 어, 나도 초콜릿 먹고 싶다 나오미, 우리 좀 나눠 먹을까? 벌써 다 먹은 거야? 더 있어 내가 하면 안 나와, 나오미 음 엠마, 내가 꺼내줄게 이렇게 하면 돼 보라고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 우와 음, 엠마? 이거 다 내 거야? 초콜릿 파티다 맛있어 잠깐 제일 맛있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되지 멋지지? 오, 초콜릿 파티다 콜라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말이야 냠냠 이번엔 접시가 하나인가? 네가 열어봐 뭐지?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 상자를 열어봐야겠지? 엄청 근사한 열쇠네 뭐가 들었나 볼까?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엄청 긴장돼 준비됐지? 어? 음식값을 다 내야 한다고? 초콜릿이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마법의 물을 사용해보자 이걸 다 어떻게 내? 이건 분명 장난일 거야 참, 당황스럽네 여기 몇 달러가 있긴 해 잔돈은 가지세요 잔돈은 가지세요 민망해라 음, 초콜릿 그래, 어디든 초콜릿 널 따라갈 거야 초콜릿, 초콜릿 먹고 싶어 초콜릿이 제일 좋아 어딨니, 초콜릿? 찾고 싶어 음, 초콜릿 많다 숟가락이 필요해 여기 있네 우와, 이 꿈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 밖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우와, 초콜릿이네 먹어도 되겠지? 우와,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우리 초콜릿 먹게 될 것 같은데 너 먼저 열어보는 게 어때? 아니, 너 먼저 해 어? 화장품? 실망스럽네 자, 너 다 가져 우와, 내 것도 열어봐야지 오, 나도 화장품이네 나 쳐다보지 마 나도 몰라 음, 화장품 두 세트라 어떤 게 초콜릿인지 궁금한데 그래, 좋아 이게 틀림없어 으, 아니네 이건 초콜릿이 아니야 그렇다는 건 이 접시가 초콜릿이라는 거겠네 그럼, 그냥 이거 돌려받을게 근데 이거 진짜 아이섀도우 같긴 해 한 번 시도해보자 진짜 초콜릿이잖아 아, 내 것도 초콜릿이면 좋았을 텐데 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진짜 화장품을 써볼 차례야 어,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안녕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화장을 안 하는 거였구나 아직도 날 쳐다보고 있어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멋지다 코브라 조각상이야 디테일이 엄청나 게다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정말 놀라워 그럼 이제 내 달콤이 맛 좀 볼까?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음, 이제 내 것도 열어봐야겠지? 어, 이건 초콜릿이 아니고 멋진 진짜 뱀이야 세상에, 뱀, 뱀이잖아 매끄럽고 부드러워 어,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네 안 돼, 내려놔, 무서워 어떻게 이 얼굴이 무섭냐? 오,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뱀을 좀 길들여 볼까? 으, 뱀보다 네가 더 최악이야 와, 뱀이 이걸 좋아해 귀가 있다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았어, 이제 그만 네 연주 진짜 별로였어 심지어 뱀도 가버렸잖아 넌 그냥 내 멋진 뱀 친구한테 질투하는 거잖아 아, 오늘 정말 최악의 날이야 이제 다음 건 뭔지 볼까? 채소? 뭐지? 나도 채소야 음, 한번 먹어봐야겠네 근데 나 버섯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거 초콜릿이야 최고의 버섯이야 음, 화이트 초콜릿 정말 맛있어 혹시 내 것도 초콜릿일까? 아니네, 그냥 맛없는 버섯이네 으악, 차라리 화장품을 다시 먹는 게 낫겠다 넌 항상 역겨운 걸 먹네 흠, 뭐, 어쨌든 이 채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차례야 이앱, 하자라 그리고 거기 자르고 에헴, 난 달인이야 너 방금 그 칼로 샐러드 만든 거야? 아마 그런 듯 이제 먹어봐야 할 시간이야 너 가끔 진짜 이상해 난 내 초콜릿이나 먹을래 또 같이 열어보자 이번에는 열쇠를 받은 것 같아 네 거 먼저 봐봐 알았어, 넌 겁쟁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잘 모르겠다 초콜릿일 수도 있어 아우, 절대 초콜릿 아니야 그렇다면 내 열쇠가 초콜릿이라는 거네? 이거 정말 맛있겠다 초콜릿 열쇠가 이렇게 맛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불공평해 나 배고프다고 어? 내 접시 밑에 있는 건 뭐야? 혹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보물지도? 그리고 이 열쇠로 보물 상자를 여는 거야? 어? 쟨 어딜 가는 거야? 우와, 너 어디 갔었어? 지도에서 알려준 대로 해적 보물을 찾았어 우와, 굉장하다 이 상자에 사탕이 가득해 확실히 초콜릿 열쇠보다 낫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하고 싶어 오, 귀여운 찻주전자네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좋아, 내 잔 준비됐어 오, 핫초코로 채워져 있었네 이거 환상적이야 냄새 너무 좋다 맛도 너무 좋고 네 것도 보자 나도 핫초코 있었으면 좋겠다 오, 다른 찻주전자네 하지만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빨리 한 입 먹고 싶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불쌍한 나는 어떡해 안 돼, 이건 내 거야 넌 핫초코 받았잖아 으, 이번엔 뭐? 제발, 제발 응? 난 초콜릿이 없어서 너무 슬퍼 아, 알겠어 자, 그럼 너 이거 먹어 야호, 고마워 어머나 세상에 너무 맛있다 어, 안 돼 나머지는 내 거야 그치만 너무 맛있는데 더 먹을래 너 이미 핫초코 먹었잖아 안 돼 찻주전자 오, 바로 쓰레기통으로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맛도 못 봤다고 미안 그럼 내 핫초코 먹어볼래? 응, 기분이 훨씬 낫네 야, 손대지 마 우와, 이것 봐 초콜릿 피자야 오,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어 말도 안 돼 돈이 든 진짜 피자야 잠깐, 이 돈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머, 바로 반토막이 났어 냄새는 괜찮고 오, 맛은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 뭐, 나에겐 나만의 초콜릿 피자가 있지 그래도 진짜 피자가 더 나을 텐데 우리 반반씩 나눌까? 좋아, 일거양득이지 그럼 이제 맘껏 먹어보자고 초콜릿 먼저 맛있다 이제 돈 피자 나도 지체할 수 없지 피자 먹을 시간이야 하지만 초콜릿을 먼저 먹을까? 아님 돈 피자? 으, 못 정하겠어 흠, 꼭 선택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피자 장인 멋진 콤보 피자 대령이요 좋아, 이 조합 좋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먹은 거야? 그냥 배가 너무 고팠어 오, 안 돼 피자 둘이 싸우고 있어 오, 나 먼저 갈게 오,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초콜릿과 함께라면 맛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흠, 몇 가지를 한번 먹어보고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너부터 열어봐 알았지? 으엑, 눈알이 잔뜩 끓었어 이 챌린지 정말 싫어 어, 우와 이건 정말 징그러워 어떡하지? 내 것도 눈알이면 어떡해? 눈알이 아니야 문어야 문어가 눈알보다 더 징그러운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최악의 챌린지야 이거 초콜릿에 찍어 먹어야 하는 거야? 너무 물컹물컹해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초콜릿은 뭐든지 다 맛있게 해줄 수 있어 그렇지? 눈알도 예외가 아니기를 바라는 수밖에 최대한 초콜릿을 듬뿍 발랐다고 제발 토하지만 않게 해줘 이건 이건 맛있어 우와, 초콜릿 눈알 정말 맛있어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것도 맛이 좋을 거야 다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징그러워 초콜릿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밑줄이 그냥 담가버려야지 코를 막아야 할까? 그럼 도움이 될까? 먹는다 먹고 죽는 건 아니겠지? 싫어 이건 아니야 맛없어 나빠 정말 끔찍해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한 거야? 미안 난 그냥 눈알이 맛있어서 두 번째 챌린지 시간 좋았어 작은 마시멜로야 너무 귀여워 뭐야? 난 뭐야? 왜 나는 고추야? 봐 이게 눈알보다는 훨씬 낫지 작고 예쁜 색깔의 구름 덩어리 같아 이걸 위해서는 초콜릿 한 컵이 필요해 이 머그잔을 가득 채워야지 정말 맛있겠다 이건 정말 맛있을 거야 좋았어 마시멜로 한번 해보자 초콜릿이 두 컵 안에 넣는 거야 맛있는 걸 맛볼 시간이야 이건 정말 최고야 쟤는 운도 좋아 난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매울까 궁금해 확인해보는 수밖에 초콜릿이 날 보호해줄지도 몰라 작게 한 입만 먹는 게 좋겠어 오 이런 이거 싫어 초콜릿이 전혀 도움이 안 돼 너무 매워 입에 불이 났어 어? 어떻게 도와주지? 초콜릿 초콜릿이 두 컵이 널 구해줄 거야 효과가 있어? 내가 널 구했어 입에 불 난 건 확실히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야 나 초콜릿으로 뒤덮었어 좋아 새로운 거 오 정말 다행이야 이번에는 맛있는 거야 마카롱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와 정말 좋겠다 잠깐 이건 무슨 냄새지? 나야? 혹시 내 양말인가? 어휴 진짜 무슨 냄새가 나는데? 네 접시에서 나는 것 같아 맞아 확실히 이 안에 뭐가 있어 뭐가 들어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오 이건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치즈야 어머나 세상에 냄새가 너무 지독해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다행이야 내 마카롱을 초콜릿에 담글 시간이야 바로 이게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야 이거 정말 맛이 좋을 거야 너무 바삭하고 달콤해 문어와 고추를 먹고 견딘 보람이 있어 나도 이 냄새나는 치즈를 먹어봐야겠어 먼저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해 안전제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 어쩌면 맛이 좋을지도 몰라 눈알처럼 이건 초콜릿을 정말 듬뿍 발라야겠어 어머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먹고 끝내버려야지 와 이건 눈알처럼 생각보다 맛이 좋아 네가 그렇다면야 뭐 난 그냥 마카롱이나 먹을래 매번 새로운 게 나와서 정말 신나 오! 아주 반짝이고 예쁘다 야호! 난 얼음사탕 정말 좋아해 어쩌면 나도 똑같은 거일지도 몰라 징그러워 이거 정말 최악이야 생선이야 내가 무슨 물개인 줄 알아? 이건 냄새가 치즈보다 더 지독해 정말 다행이야 이번에 내 거는 얼음사탕이어서 초콜릿에 담가야지 좋았어 이 초콜릿 좀 봐 우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한 입 먹어볼 시간이야 내 말이 맞았어 이거 정말 맛있어 좋겠다 나도 생선 대신 사탕이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친구 내 거 한 입 줄까? 고맙지만 사용할게 난 이걸 해야만 해 이제 생선을 담근다 초콜릿이랑 섞이니까 더 비리상하는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이제 먹는다 안 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걸 먹는 게 내 운명이야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맛있어 달콤하고 짜짤하고? 블랙 나 토할 것 같아 그럼 초콜릿 생선은 내가 다 먹을게 다음 챌린지 우리 동시에 열어보자 뭐야? 브로콜리? 불공평해 우와 내 거는 수박이야 내 수박을 위한 작은 댄스 낙판에는 내가 확실히 우세야 신경 안 써 어? 좋은 생각이 있어 해보자 브로콜리 초콜릿 분수 속으로 초콜릿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다고? 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우리 바꿀래? 그러지 뭐 전 그러고 싶다면 좋았어 작전 성공 소가 너무 깠어 수박과 초콜릿의 조합이 최고지 이거 분명히 브로콜리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맛이 어떨지 정말 기대돼 이거 정말 최고야 마음에 들어 맛있는 브로콜리를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잠깐 잠깐만 이건 전혀 맛없잖아 끔찍한 맛이야 하하 미안하지만 속았지 바꿔줘서 고마워 어휴 날 속이다니 말도 안 돼 브로콜리와 초콜릿은 정말 안 어울려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자 우와 초콜릿이다 먹어도 돼요? 아니 건드리지 마 금방 올게 갔다 바로 지금이야 초콜릿이다 네가 먼저 열어 응 이게 뭐지? 고추 가지고 뭘 하란 거지? 으악 만지기만 해도 따가워 내 접시엔 뭐가 있을까? 우와 초콜릿 바가 쌓여있네 다 내 차질하니 신난다 으악 나도 먹어보자 생각보다 맛있잖아 으악 매운 게 올라온다 매워 완전 매워 그걸로는 안 돼 다른 걸로 해봐 아직도 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깐 그릇이 있지? 오케이 이렇게 초콜릿을 담아서 네 김으로 초콜릿을 모두 녹여봐 휴 뭘 신났네 짠 스프링글스랑 마시멜로야 이런 걸 항상 갖고 다니는 거야? 나야 고맙지만 말이야 자 여기 빨대 핫초코를 한번 마셔볼까? 내 빨대가 좀 이상한데? 나도 어 이상하네 까위 바위 뽀 내가 이겼다 초콜릿 다이아반지라니 한 손에 하나씩 정말 멋지다 냄새도 좋아 한 입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다 우와 부럽다 어 이 반지가 좀 이상해 우와 초콜릿이 쏟아지잖아 이런 반지는 처음이야 나도 멋진 게 나오면 좋겠다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건가? 흠 그건 아닌가 보네 손에 끼우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와 정말 예쁘다 우와 이거 마법의 반지인가봐 가라 반지야 뭐야 거품이라니 실망스럽네 그래? 난 비누방울도 좋은데 자 한 번 열어보자 잠깐 저게 뭐지? 이런 게 어딨어 넌 콜라를 받은 것 같네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잘됐네 아 맛이니까 상쾌하다 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네 어 나도 콜라다 그치만 초콜릿 콜라지롱 흥 음 진짜 맛있다 어? 안에 뭐가 든 것 같아 사탕이 가득 들어있잖아 사탕이 든 초콜릿병이라니 멋져 흥 갑자기 내 콜라가 시시해 보이네 나도 좀 줄래? 싫어 내 거라고 너 그러기야? 시사해 응 실망하는 걸 보니 맘이 안 좋네 이걸로 좀 달래보자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걸? 으악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와 내 콜라도 초콜릿이 됐잖아 메디슨 고마워 건배 우와 초콜릿 분수다 아 너무 귀여워 1인용 분수라니 브라이언 먼저 열어봐 어? 이게 대체 뭐지? 미니 양배추가 한가득이잖아 으 냄새가 별로 안 좋네 으엑 맛은 더 이상해 흥 안됐네 아 다행이야 나는 양배추가 아니잖아 동글동글한 사탕이야 왠지 껌일 것 같은데 맞네 이 풍선 좀 봐 아 초콜릿이 있었지 그럼 이제 찍어먹어볼까? 초콜릿 껌을 만들어보자 우우 정말 달콤할 거야 잠깐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초콜릿 껌에 스프링클스를 뿌려주면 스프링클스를 뿌려주면 이게 바로 꿀조합이지 와 이거 봤어? 응 완전 멋지다 응 나도 한번 해보자 초콜릿을 찍으면 맛이 조금 괜찮아질 거야 자 어떻게 될지 보자 오케이 으 여전히 별로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아 알았다 핫초콜릿이야 초콜릿은 모든 걸 더 맛있게 해주지 이거 한번 마셔봐 휴 멋있났네 역시 초콜릿이 최고야 너부터 열어봐 아 내가 좋아하는 프링글스 완전 바삭바삭하네 초콜릿을 찍어볼까? 오예 완벽해 이렇게 모아둬야지 우와 정말 아름다워 먹어볼까? 음 보이는 대로 맛도 좋네 맛있겠다 내 건 뭘까? 음 아마 이건 케이크라나? 어떻게 초콜릿이랑 먹는 거지? 으 모르겠다 뭐야 다 먹었네? 남은 게 없나?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아 사진 찍어야겠다 하하 완벽해 이렇게 사진을 잘라내서 브라이언 이게 뭐야? 이건 어디서 났어?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초콜릿을 이렇게 붓고 스프링글스를 가득가득 뿌릴 거야 그리고 하나 둘 셋 오예 바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우와 멋진데? 이 케이크 마음에 든다 완전 멋지게 완성됐어 자 한 입 먹어봐 진짜 맛있다 최고야 그러게 맛이 괜찮네 하 내가 이겼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열어볼 거야 오 초콜릿 달걀이라니 아 나도 초콜릿이면 좋겠다 응 달걀은 달걀이네 진짜 달걀이지만 이걸 어쩌라는 거지? 글쎄 잘 생각해봐 난 초콜릿 달걀에 또 초콜릿을 바를 거야 초콜릿은 다다익선이라고 응 이게 바로 천국이지 응 맛있어 보이네 어쩌면 진짜 달걀이 아닐지도 몰라 에이 맞네 잠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조심 조심 성공 성공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달걀에 초콜릿을 이렇게 찍어야지 골고루 잘 묻었어 이제 됐겠지? 메디슨 이거 봐 달걀에 초콜릿을 묻혔어 우와 내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야 정말이야? 응 나도 먹어볼래 바꾸자 뭐 네가 정 그렇다면야 우와 진짜 많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초콜릿을 잘 코팅해야지 진짜 속을 줄은 몰랐네 응 이거 맛이 이상한데 하 속았지 너 정말 못됐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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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있나 응 저건 얼마나 할 것 같아 11억 좋네 모두들 간 것 같네 그건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지 이거 꽤 무거운데 어딜 가려는 거죠 그거 내놔 도둑아 지금 네가 한 짓은 좀 봐 넌 나랑 같이 가자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 휴 이게 훨씬 낫네 뭐야 여긴 어디야? 무슨 초콜릿 챌린지 같은 거네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깜짝 놀라게 해보자 좋지? 좋아 열어 꽤 멋진데 그치?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먹겠다 견과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몬드도 있어? 좋았어 더 이상 못 참겠다 음 너무 맛있어 아 느낌이 좀 이상해 좋아 많이 이상해 새로 군림하는 유니콘 공주에게 인사해 나도 이거 먹어봐야겠다 너무 달아 잠시만 나도 이제 유니콘인가? 아니 이건 불홍홍해 이것도 불로 쳐주나? 나 짝퉁이네 야 이게 다야 자 열어 딱 걸렸지? 열어 알겠어 그만해 들어 들어 이 전구 특이하게 생겼네 냄새는 어때? 나 이 냄새 알아 응 이거 분명 밀크 초콜릿이야 바삭바삭한 게 좋아 봐 안은 비었어 인상적인데? 그냥 물어봐 어? 잘 안 물려 너 건 아직도 맛있어? 당연하지 여기 방금 더 밝아진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밝잖아 내 안에서 나온다 너 걸어다니는 램프네티나 좀 멋지지 않아? 좋아 이건 충분히 했어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았어 야 뭐라면 너가 기분 좋아질 줄 알아 전기만 조금 있으면 돼 우와 봤어? 그냥 정전기야 이제 도와줘 응 머리 좀 움직여봐봐 완전 되는데?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머리카락을 두 배로 털자 준비하고 흔들어 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게 느껴져 이 녀석 불을 켜보자고 어서 손 잡아줘 우와 빛이 엄청나다 휴 우리가 세상을 밝힌 것 같다 우리 주변에 정전이 일어난 건 없지? 나 먼저 할래 말도 안 돼 나 먼저야 항상 나만의 차를 원했는데 하지만 초콜릿으로 만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시승해볼까? 부릉부릉 이런 저거 초콜릿 자동차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자 바퀴에 기름칠 좀 해줘야겠어 거기 접시 조심해 너랑 너의 지겨운 놀이 다리를 넘어 그리고 터널로 냥 그림맛 나는 자동차였어 너무 맛있어 부럽냐? 나도 내 간식이 있거든 감사 잠시만 이거 진짜 자동차 열쇠잖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어 이런 저기 내 새 자동차인가? 이거 미터장? 나만의 새 자동차라고 이거 진짜 좋아 잘 가 이거 맞지? 그리고 소방차처럼 빨개 농담하는 거지 너 벌써 돌아왔어? 뭐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달랐어 그래서 이게 같은 자동차야 하하하 더 크고 더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약간 웃기긴 하다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불공평하잖아 여기 접시에 불공평 같은 건 없는데 다 있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신선한 헤이즐넛 좀 봐 와 정말 좋다 근데 어떻게 다 같이 만들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들어가 봐 뭐든 구멍에 들어가게 해 안쯤 됐어 떨어져 완벽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지 자 작은 곳마다 하나씩 고정관념을 깨야 할 시간이야 짜잔 불려라 어서 정말 놀라운 예술작품이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지 됐다 됐다 이거 엄청 꽉 꼈어 신아 거기서 뭐해? 나만의 초콜릿 걸작품이야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돼 이거 전혀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아직이야 이거 너무 지루해 그냥 빨리 얼어 이거 놀랍지 않니? 꺼내봐 내가 작은 초콜릿 바를 직접 만들었어 음 내 차례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내 건 초콜릿이 없네 너 이거 보여? 샤탕비가 쏟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해 떨어지는 것 좀 봐 남은 일은 단 한 가지야 우와 그거 진짜 맛있어 보여 나도 먹어도 돼 내 거가 너 거지 멈춰 나 먼저 할 거야 하지만 보안점검을 살짝 하지 않고는 안 되지 그놈의 직업병 내 거 밑에 뭐가 있는지 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내가 먼저 여는 거 아는데 빈둥대면 지는 거야 그리고 이번 판은 내가 확실히 이겼어 왜 아무것도 안 찍히지? 노트북이 아니네 완전 크리미한 밀크 초콜릿이네 그리고 내 거 엄청 많이 있어 음 이거 대단해 와 맛있어 보이네 난 그냥 오래된 컴퓨터를 받았어 최선을 다해보지 뭐 거기 제대로 파먹고 있네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초콜릿이 많을수록 더 좋아 다 보인다 또 괜찮아? 나 완전 괜찮아 이거를 좀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멈춰가 너가 다 읽고 있어 바로 이거지 무료 현금 고마워 도로 넣어 그거 내 돈이야 세라 너 농담하냐? 응? 좀 더 필요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끝내버릴 거야 내 계좌에 작별 인사해 운전된다 술을 못 읽겠어 다행이다 다들 날 괜히 보안관이라고 부르는 줄 아냐 같이 들어보자 자 연기 좀 봐 11억 원짜리 마스크야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우와 우리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어 아니야 다시는 이거 안 건들 거야 휴 담애봐 음 이 초콜릿 맛있네 안녕 잘 있었어 간식 시간이야 나도 초콜릿 있어 신난다 으 역겨워 아 다 녹았어 어떻게 하지 이거 바나나야? 오늘은 운이 좋아 초콜릿에 찍어 먹자 정말 맛있을 거야 한 번 먹어보자 맛있어 너도 좋아할 거야 뭐야? 집사 이리 와요 아 고마워요 마시멜로가 있어 어 뭐하는 거야? 조금만 먹을게 넌 니꺼 먹어 못되게 놀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어? 오래되고 마른 빵 나중에 먹어야지 으아 캔디밥 포장지 아 이건 가족 관람가야 못 본 척해 오 이것 봐 쿠키야 바로 내가 잤던 거야 정말 멋질 거야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걸 봐 이 꼬치에 마시멜로를 끼울 거야 와 완벽해 어 내 것도 모든 식품군이 다 있어 이제 초콜릿이 필요해 와 이거 정말 맛있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런 짓을 하다니 보기만큼 맛도 좋겠지 못 이길걸 한번 먹어봐야지 시작하자 정말 맛없어 비켜 이제 내 차례야 이 정도면 충분해 군침이 돌아 정말 맛있을 거야 못 기다리겠어 아 그래 정말 맛있어 요리사에게 이 레시피를 알려줘야지 뭘 봐 맛있는 간식을 즐기고 있어 그래 물론이지 멈출 수가 없어 으 끔찍해 올리비아가 알면 안 돼 음식은 어디 있지? 정말 실망스러워 우와 방금 봤어? 아주 작은 화장실이야 너무 작고 귀여워 잠깐만 그건 네 변기야? 봐 막대사탕이 있어 정말 행복해 초콜릿 분수에 찍어 먹어야지 잘 봐 이건 예술이야 냠냠 냠냠 난 취향이 고급이야 어 잠깐 사탕이 들어있어 정말 놀라워 내 거야 전부 내 거야 못 기다리겠어 시도해봐야지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어? 그건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어? 이거 여긴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물은 내렸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빨대를 써야지 후루룩 넌 내 거야 초콜릿 그냥 빨아들여 그리고 변기에 넣을게 변기를 채우는 거야 거의 다 됐어 휴 정말 힘들었어 이제 담글게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한 거야? 쉿 집중하고 있어 꽃이의 눈알을 끼워 물롱한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말은 신선하다는 뜻이지 준비됐어 변기에 담글게 잠깐 좀 이상하게 들리네 상관없어 차마 못 보겠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있지 위에 사탕을 뿌려야지 미친 짓 같지만 안 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지? 와 눈알이 입안에서 터져 너만 취향이 고급은 아니야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꿈에 나올 것 같아 음 음 음 이 간식은 나중에 먹어야지 수업이 끝나면 항상 배가 고파 잠깐만 이게 다야 아 이걸 깜빡할 뻔했네 거기 무슨 일이야 그거 사탕이야? 이런 자연스럽게 행동해 걸렸어 계층을 알잖아 다 얘 잘못이에요 얘가 그랬어요 빨리 빨리 여기서 나가자 가자 고고고 오 안 돼 계속 쫓아와 너무 무서워 달출구는 없어 끈질기네 으 운동을 더 해야겠어 아 됐어 배가 고파졌어 맛이 좋네 잠깐 멈춰 따돌린 것 같아 으흐 아 올리비아 땅은 어디 갔어? 으악 휴 무사히 착륙했어 이제 뭘 하지?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하나 둘 셋 시작 우와 도넛 도넛 커다란 도넛이 생겼어 와 정말 놀라워 잠깐만 저 보석 좀 봐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너무 비싸보여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효과가 있을 거야 아 제 좀 봐 시작해야지 도넛에 바늘과 실을 꽂을게 아 뭐하는 거지? 이것 좀 봐 목걸이를 만들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 어울리는 반지도 있어 초콜릿을 추가해야지 음 좋아 보여 정말 아름다워 거부할 수 없어 먹어야지 넌 쉽게 만족하는구나 좋아 내 차례야 잔이 필요해 초콜릿 분수에 넣어야지 끝까지 채울게 정말 멋질 거야 조금만 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도넛 위에 살짝 뿌려 이거 내 걸작이 될 거야 갤러리에 있어야 해 거의 다 됐어 이제 최고의 순간이야 목에 걸어 파리의 최신 스타일이야 음 맛있어 나도 해봐야지 멋져 보기 좋아 음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 최고야 끝이 없으면 좋겠어 질증나지 않아 맞아 우와 말도 안 돼 너 달라 보여 후회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열어보자 우와 다 먹을 수 있을까 해보자고 음 부드럽고 끈적해 음 숟가락 위에 천국이야 옆에도 있지마 어? 벌써 다 먹었어?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지 이제 완벽히 다 먹을 수 있어 들어와 어서 오 안 돼 우와 잠깐 나 해도 돼 뭐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좀 성급했네 이거 키가 나보다 더 크잖아 위에가 거의 안 보여 잠깐만 뭐? 이 사다리가 이용할 줄 알았어 믿을 수가 없다 거의 다 왔어 우와 이 행복한 커플 좀 봐 꽃 준비했구나 웬디 도와줄래? 어서 내려와 고마워 예쁘다 이제 내 차례야 아주 작은 케이크네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어? 거기 무슨 일이야? 웨익 오 아 오 오 이런 괜찮아? 휴 나 뭘 한 거야? 어머 네 케이크 귀엽다 얻어 먹자 음 맛있다 맛있다 잠깐 이번엔 나 먼저 어?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와 이것들부터 시작해야지 초콜릿 샌드위치 같네 와 내 건 뭐가 들어있을까? 짜잔 와 대박 초콜릿 버거 웬디 이거 봐 내 것도 꽤 멋져 보이네 그리고 내 건 초라해졌고 내 것도 저렇게 컸으면 아하 우선 이걸 녹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조금만 잘라내면 끝 나만의 초콜릿 드리즐이야 쏟아져라 이제 훨씬 나아 보이네 먹어보자 음 음 너무 맛있어 우와 거의 내 것만큼 괜찮은데 조금만 눌러줘야지 잠깐 너무 빨리 녹잖아 안돼 내 아름다운 샌드위치 봐 그냥 끈적한 덩어리가 됐어 맛도 없어 보이고 안돼 나 좋아 음 이것보단 좀 더 기대했는데 아하 우선 옷을 좀 가려주고 자 간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음 밀크 초콜릿 신내네 어쨌든 좋아 우와 이게 미더죠 뭐? 다 먹지도 못하잖아 어쩐담 자 웬디 알 봐 그렇게 응 바로 여기야 얼른 음 네 차례 콩 자 음 음 핑크색 갑니다 음 음 나 기다리잖아 얼른 응 뭐야? 이제 없어? 흠 아 뭐 괜찮아 웬디 너 먼저 해볼래? 좋아 엄청나게 큰 알이네 그치? 방금 뭐지? 안에 뭐 들었나? 먼저 준비를 좀 해야지 엉망이 될지도 모르잖아 흠 와 이건 예상 못했네 작은 초코볼이야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오 작은 알 세 개 안은 어떨까? 어? 장난해? 아무것도 없잖아 음 너무 맛있어 알았다 근육 쓸 시간이야 야 스테이씨 너 미쳤어? 아 그럼 박살냈어 운동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탑이 그러는 동안 난 다른 계획이 있지 이걸 여기 푹 담가줘 초콜릿에 뒤덮일 때까지 이제 살짝 바꿔치기 비닐 완벽해 야 이것도 먹어봐 훌륭해 초콜릿 한 입 바로 갑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왜 툭 스테이씨 그만 웃어 잠깐만 미안해 여보세요 모 어디 보자 뭐야 우와 저거 꼭 바르고 싶었는데 훨씬 낫네 자 이걸 누가 마다하겠어 잘 먹을게 땅콩 이 한무더기 다 먹을 수 있겠어 진짜 맛있겠다 그럼 내 건 겨우 하나야? 말이 돼? 음 그러면 되겠다 마셔보는 거야 녹을 준비하라고 자 더 뜨겁게 이거 정말 오래 걸리네 꽤 맛있어 보여 생크림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아니야 생크림은 많이 마셔볼까?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너무 부드러워 입이 붙은 거야? 기다려 좋나? 이거면 될 거야 알겠다 여보세요? 알았어 이 문자면 될 거야 아름다 아름다운 이제 시험해봐야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테스트가 끝났어 간다! 몰래 들어가자 우리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오, 사탕을 만들고 있었네 꽤 맛있어 보이는데? 너 뭐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먹으면 안 돼! 잠깐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 세상에! 너 좀비가 됐어! 내 사탕 먹을래? 이거 해봐! 야, 좀비! 이거 셋에 열자! 좀비, 셋이라고! 네 것도 열어! 어? 이게 뭐지? 선글라스? 오, 좀비야! 이거 봐! VIP 티켓이야! 좀비, VIP 좋아! 응, 이거 얼른 해보자! 와, 이 클럽 좀 봐! 이거 굉장해! 그치, 좀비야? 안녕, 아가씨들! 뭘 도와드릴까? 빨리 음료수 마시고 싶어요! VIP 좀비 쉐이크 나갑니다! 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멋지지 않니? 음, 맛도 좋아! 안녕, 친구! 그리고 여긴 당신 주스도 있네요! 좀비는 주스 좋아! 뭐야, 이거 맛없잖아! 이거 맛없잖아! 토마토, 주스? 역겨워! 좀비는 좀비 쉐이크 원해! 오, 좀비 돌아왔네! 야, 야! 돌아와! 어,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으악! 좀비가 일어나라 했다! 야, 무슨 일이야? 어, 좀비! 놀랬잖아! 안녕, 친구! 좀비 춤추는 거 봐라! 좋아, 좀비! 이 새로운 거 열어보자! 내가 너 흉내내는 거 볼래? 장난이야! 이게 대체 뭐야? 뇌! 뇌를 받았어! 음, 별 냄새는 안 나는데? 잠깐만! 이거 음식이 아니네! 좀비, 뇌, 좋아! 으, 좀비! 야, 잠깐만! 좀비, 봐! 너 손! 다시 돌아왔어! 내가 좀비, 고쳐! 계속 먹어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 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너 세라로 돌아오고 있어! 맞아! 내가 완전 나로 다시 돌아왔어! 좋아! 내 절친! 오, 뭔가 기분이 이상해... 세라? 너 괜찮아? 오, 이런... 좀비, 돌아왔다! 야, 아마 이 뇌가 열쇠일 수 있어! 어디 해보자! 아, 좀비야! 그건 이미 음식이 아니라고 했잖아! 좋아! 자, 간다! 어? 또 안경이야? 그리고 이건 뭐야? 초콜릿 봐? 이 안경 써봐야겠네! 좋아! 뭐, 그냥 평범하네? 어머나! 초콜릿 봐! 이거 너무 멋지다! 와, 좀비! 너 뼈가 다 보여! 이 안경 너무 재밌다! 이 초콜릿 맛봐야 할 시간! 나 초콜릿 엄청 좋아하잖아! 좀비, 초콜릿 원해! 좀비, 뼈 있어! 좀비 뼈댄스! 억, 아무도 좀비에게 관심 없다! 억, 뼈 맛있다! 좀비 뼈같이 붙여! 좀비, 뼈만 들어! 좀비의 역대급 장난! 뼈, 드레스 필요해! 머리도 필요해! 안녕, 장난질 시간! 어? 뭐야, 좀비? 어, 맞다! 나 해골이지! 좀비! 너 진짜 해골이네? 하하! 좀비 웃겨! 잠깐! 좀비, 너 눈! 네가 재채기 했을 때 식탁 위로 떨어졌어! 이런, 눈알이 말랑말랑해! 자, 눈알 다시 머리에 어, 그, 그래! 그거 좀 소름끼치네! 오, 세상에! 이것만큼 소름끼치진 않았어! 와! 좋아! 좋아! 나 또 열 준비됐어! 이익! 거미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좀비, 거미 좋아! 봤지? 거미 맛있어! 와, 젤리 거미네! 젤리 거미 맛있지? 음, 맛있어! 좀비도 좀비 거 연다! 아, 좀비 아무것도 없다! 좀비! 좀비야! 너 머리에 뭔가가 있어! 거미가 좀비 머리에? 아, 사실은 좀비도 거미를 안 좋아하나 봐! 너 먼저 해! 헉, 이건 뭐야? 이상하네? 리모컨이잖아! 야, 컵케이크다! 이거 완전 맛있어 보여! 못 기다리겠다! 한 입 먹어야지! 음, 진짜 진한 초콜릿 맛! 좀비도 컵케이크 받았으려나? 아니, 관을 받았어! 안에 뭐 있나? 어? 아무것도 없어? 좀비 머리 넣어야 하나? 아니네! 좀비 관 아니야! 이런! 리모컨이? 오, 안 돼! 좀비! 좀비 이제 작아! 야, 너 좀비 작게 만드는구나! 미안, 미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우와! 전혀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 오, 이거 거대해! 좋아! 이제 이 버튼을 시도해 볼게! 좋아!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좀비! 관 이제 커! 좀비, 큰 관 좋아! 좀비, 관 갖고 가! 어? 저렇게 가나 보네? 좀비가 저기 보라고 한다! 야! 반칙 금지, 좀비! 좋아! 넌 네 거 열고 난 내 거 열게! 으, 냄새 진짜 별로야! 곰팡이 핀 오래된 햄버거야! 좀비도 햄버거야! 젤리 햄버거 같다! 솔직히, 우리 잘못된 걸 받은 것 같아! 이제 난 일생에서 가장 용감한 일을 할 거야!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좀비, 젤리 싫어! 좀비, 젤리 햄버거 냄새 맡아! 좀비 조금 맛본다! 좀비, 젤리, 젤리, 젤리 싫어! 좀비, 좋은 냄새 맡았다! 좀비 맛있는 햄버거 찾았다! 곰팡이 핀 햄버거 먹고 싶어? 먹어 그럼! 냄새 좋다! 그럼, 내가 젤리 햄버거 할게! 오, 좀비! 그 햄버거 역겨워! 햄버거는 맛있다! 으, 네가 그거 먹는 걸 보는 것도 힘들다! 음, 훨씬 나아! 우리가 서로 바꿔서 다행이야! 좀비 동의! 이보다 더 지루할 수 있을까? 우와, 초콜릿이야? 멋지다! 드디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네! 맞아! 물놀이하러 가자! 우, 좋은 생각이야! 이 도넛도 특별함이 필요해! 우와우! 정말 아름다워! 진정한 완벽함이야!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조금만 더! 대박! 잠깐! 여기가 더 밝아졌네? 그러네! 해보자! 초콜릿에 찍어먹는 게 유행이야? 왜냐면 내가 완전 빠졌거든! 냠! 엘리! 으, 내 머리! 으악! 네 눈! 으악! 진정해! 그냥 젤리야! 나 이거 엄청 많아! 그리고 더 달콤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예! 이리 줘봐! 이러면 한 번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꽃이 달린 눈알! 말랑말랑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좀 소름끼치지 않아? 와, 멋지다! 곧 더 좋아질 거야! 초콜릿 눈알이 최고야! 정말 맛있을걸! 벌써부터 군침이 흘러! 완성! 완벽한 초콜릿 층으로 코팅되었어! 우,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자, 고마워! 달콤함이 가득해! 그리고 저 끈적끈적한 가운데도 맛있어! 또 눈이 너무 파랗다! 그렇지! 나도 새로운 눈 갖고 싶어! 음! 너무 쫄깃해! 암암암! 아직 안 변했어? 너 눈이 너무 빨개해! 계속 먹자! 응! 난 새로운 색을 원해! 음! 다음엔 초록색이 좋겠어! 너무 배고파! 나도!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궁금한데? 짜잔! 금방 돌아올게! 그동안은 이 젤리 곰으로 버티면 돼! 난 초록색이 제일 좋아! 얌! 여기 엄청나다! 야! 딸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지! 멋지다! 엘리가 정말 좋아할걸! 이건 초콜릿을 먹고 싶은 기분이래! 들어가! 음! 꽤 맛있어! 휴! 대단한 여행이었어! 신선한 과일? 엄청 많아! 우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야겠다! 그게 다야! 너 뭐하는 거야? 확인해봐! 다 녹았지? 보여! 나도 나만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여기 꼬치에 과일을 꽂을 거야! 아주 멋지다! 내가 해봐도 돼! 젤리 속으로 들어가! 꽤 멋지지? 내가 좋아하는 끈적끈적한 느낌이야! 하지만 초콜릿 없이는 완전하지가 않지! 초콜릿 많이! 우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 하지만 접시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누가 하나만 먹어! 너 하나 해! 잘 먹어! 당연하지! 음! 즙이 엄청 많아! 맛있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긴장감을 견딜 수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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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네! 너 들었어? 야, 너! 이 수확물 도둑!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모자 멋지네! 좋은 하루 보내! 그래도 간식은 있잖아! 진짜로! 또 먹을래? 좋아! 하루가 너무 길다! 아이스크림 큰 그릇이 나왔어요! 어? 잠깐만! 지금이 기회야! 음! 라즈베리 아이스크림! 충분히 나눠 먹어도 되겠어! 음! 너무 부드러워! 한 입만 더! 눈치채지도 못할걸! 다시 생각해 보니... 토핑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순 없지! 음! 아니야! 여기 뭐 없나? 음! 생각 좀 해볼게! 야! 파란색 스프링클! 바로 이거지! 음... 초콜릿! 그렇지! 너가 날 도와줄 거야! 해보자! 이제 분수대가 두 개나 생겼어! 일할 준비됐어! 화이트 초콜릿으로 코팅해볼게! 멋지다! 이제 밀크 초콜릿으로 넘어갈게! 이게 얼마나 좋아 보여! 이 층 좀 봐! 캔디밭처럼 두꺼워! 손목이 좀 피곤해지네! 피곤해지네! 좋아! 한 번만 더! 이제 이건 먹어도 돼! 엘리가 이젠 화 못 낼걸! 저기 온다! 여기서 나가! 어! 안녕! 스프링클 찾았어! 아하! 잠깐만! 이해가... 안 돼! 아이스크림이었었잖아! 그치? 너무... 이상해! 어머! 초콜릿은 초콜릿이잖아! 그치? 그리고 스프링클은 어디에든 어울리니까! 와우! 바로 이게 디저트지! 음! 엄청 바삭해! 그리고 2층을 좀 봐! 너무 멋지잖아! 후! 아슬아슬했어! 음! 멋지다! 좀 먹을래? 아니! 다 너 거야! 진아! 나 좀 봐! 여보세요! 폰 좀 내려놓지! 넌 늘 톡톡톡만 하지! 지금 이야기 중이잖아! 너무 무례! 음... 어, 진아? 내 문자가 안 보이잖아! 그만해! 이런! 오마이갓! 이 손! 아악! 이거! 아니면 이거! 뭐야? 너 유머 감각이 이상해! 근데 이걸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도와줘서 고마워! 지저분해져도 괜찮겠지? 좋았어! 뭐 하는 거야? 다 덮였어! 이제 멋진 얼음 목욕을 즐겨봐! 그 다음은? 초콜릿 껍질만 남았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이지? 커다란 초콜릿 손이야! 너무 멋져!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아이스크림 같은걸! 딸기는 초콜릿과 잘 어울려! 오예! 난 준비됐어! 가볼까? 맛있게 먹어! 휴대폰이 없는 세상을 위해! 냠! 오! 잠깐만! 한 단계 더 좋게 하려고!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오! 와우! 건배! 하이파이브! 으으!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수건 같은 거 입는 사람? 어, 이런!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지나가 폰 하는 동안 난 내 할 일을 할 거야! 어? 안녕! 달콤한 사탕 보관하마! 선택지가 너무 많아! 우와! 야! 그걸 다 숨겨! 안돼! 나 다쳤어! 내 손가락! 봐! 어쩌지? 손가락에서 튀어나왔어! 침착해! 지나 의사 선생님이 오고 있어! 그 가시를 빼내자! 말도 안 돼! 으으음! 아니, 걱정 마! 손 이리 줘! 이제 가만히 잡고 있어! 잡았다! 맞지? 안 아프지? 믿을 수가 없어! 너가 날 구했어! 야후! 그 주사기로 또 뭐라 할 수 있지? 알고 싶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 어... 알았어! 나랑 같이 가자, 초콜릿! 채워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흠... 어디 있지? 야! 찾았어! 마법의 초콜릿 터널 같지? 그래도 갈 곳이 필요해! 오! 아, 알겠다! 얼음물에 넣기만 하면 돼! 그래! 너가 그렇다면야! 이제 차가워질 거야! 완벽해! 자, 이제 여기서 꺼내보자! 멋지다! 흠... 끈적끈적한 초콜릿 뱀 같아! 젓가락! 준비됐어! 먹어보자! 초콜릿 국수 같아! 음! 맛있어! 음! 와우! 음! 진짜 맛있어! 좋은 생각이었어! 많이 만들어서 다행이다! 이거 몇 인분이야? 10인분일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지! 너무 맛있어! 100만 개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하지만 지금은 멈출 때야! 휴! 배가 가득 찼어! 너 것도! 쿡! 음! 사탕과 동영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흥! 재밌네! 어? 사탕을 다 먹었어! 짜증나!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바로 이게 필요했어! 사탕 온다! 우와! 정말 멋져! 방금 봤어, 줄리? 나도 해보고 싶어! 자, 간다! 와우! 성공했어! 오늘 행운의 날이야! 엄청 많아! 그리고 다 내 거야! 더 주문해! 나만 믿어! 어? 어디 있지? 고장 났나? 모르겠어! 사탕이 쏟아져야 하는데! 으으으으으으! 조심해! 우와! 우와! 이거 흥미롭네! 재밌을 것 같아! 파란색이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아! 맛이 다 똑같은데?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우와! 이건 예상 못했어! 이 피젯 튜브 좀 봐! 엄청나! 정말 멋져! 난 이게 다야! 뭐? 그래도 맘에 들어! 렉시! 이것 좀 봐! 빨대처럼 쓸래? 사탕을 다 빨아먹을 거야! 음! 맛있어! 좋아! 더 줘! 음! 멈출 수가 없어! 더 줘! 난 그저 피젯 튜브가 많아서 놀라울 따름이야!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근데 이걸로 뭘 하지? 아! 알겠다! 이걸로 시작해야지! 끝을 이어줘! 그리고 케이크 위에 올려놓을게! 그런 다음 색을 바꿔! 계속 쌓을게! 이제 중간에 작은 튜브를 넣을게! 사탕 넣을 시간! 우! 하나도 후회 안 해! 으! 이 사탕 도둑! 넌 항상 이러네! 뭘 기대한 거야? 뭐 하고 있어? 전화 걸어야 해! 여보세요? 가진 거 다 깎아! 그리고 지금 당장! 음... 준비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기다려! 어? 저기 온다! 이봐! 여기야! 어? 무슨 일이지? 너무 혼란스러워! 그거야! 바로 여기에! 섹시! 무슨 일이야! 조금만 더! 자! 전원을 켜! 오예! 이거지! 우와! 그거 멋지다! 잘됐어! 캔디 케이크야!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뭘 기다려! 먹어야지! 내가 본 것 중 최고야! 부드럽고, 달콤하고, 바삭하고 맛있어! 응! 나 한 입 먹어도 돼! 자! 기분이다! 와우! 사탕 한 조각! 이번에는 뭘 하게 될지 궁금해! 답이 나온 것 같네! 잠깐만! 그게 다야? 달걀 하나? 진심이야? 어! 제발! 응! 달걀이 정말 많아! 이 닭은 지쳤을걸! 난 요리를 할 거야! 이것 좀 봐! 달걀을 분리하는 것부터 할게! 이 도구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팬에 노른자를 넣을게! 그런 다음 열을 더 높여! 이 꼬치다 필요해! 노른자에 밀어넣을게! 준비된 것 같아! 달걀 막대사탕 같아! 그게 다야! 그러던가! 맛있을 거야! 바로 이거지! 난 특별한 계획이 있어! 이 달걀을 깨야겠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하나 했고, 앞으로 많이 남았어! 속도를 높여야겠어! 나는 달걀 깨는 기계다! 휴! 힘들어! 식욕을 돋우는 중이야! 다은 여섯! 다은 일곱! 왜 좋은 건 제가 다 가져가? 이게 마지막이야! 달걀 백 개! 이제 기저와야 해! 근데 손으로 안 할 거야! 이게 다 해줄 거야! 우쿠! 저것 좀 봐! 엄청 빨랐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계란을 베이킹 트레이에 부어! 부어줘! 흔들어 퍼지도록 해! 그런 다음 오븐에서 구워줘! 완벽하게 조리되었어! 트레이에서 꺼낼게! 맛있어 보여! 하지만 다른 게 필요해! 치즈 조각을 얹을게! 그런 다음 달걀을 더 얹어! 이제 빵을 위에 올려놔! 달걀을 한층 더 해줘! 계속 해줘! 그 위에 피망을 뿌릴게! 그리고 달걀을 더 얹어! 다음 재료는 살라미야! 이제 말아줘!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달걀 부리토야! 반으로 자를게! 열어보자! 이 맛있는 층들을 다 보고 싶어! 와우! 넌 천재야! 나도 먹어봐야겠어! 제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좋아! 한 조각 잘라줄게! 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렉시! 잠깐만! 왜 이 조각이 내 조각보다 크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요리사잖아! 공평한 것 같네! 근데 마음에는 안 들어! 뭔 소리래! 그냥 공짜 음식이 있어서 행복해! 와! 센세이셔널한 맛이야! 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좋아해! 너무 좋아! 아주 알차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걱정이라도 해야 하나? 됐어! 나 버튼 누를 거야! 오! 저기 온다! 음! 바삭한 팝콘! 내 차례야! 음! 정말 마음에 들어! 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계속 누를 거야! 팝콘 기아 내려라! 줄리! 이건 너무 많잖아! 난 불편 안 하는데! 응? 무슨 일이지? 너가 버튼을 너무 많이 눌렀잖아! 응! 그러던가! 정말 흥미진진할 거야! 아! 뭔데? 초콜릿 집이야! 우와! 잠깐만! 넌 초코바 밖에 없네! 못되게 굴지마! 아직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 아니 저 집 좀 봐! 저런 건 처음 봤어! 예술작품 같아! 먹기 아까워! 하지만 먹을 거야! 그리고 맛있게 먹을 거야! 지붕부터 시작할게! 렉시! 이거 좀 봐! 어? 저 안에 뭔가 있어! 잠깐만! 저거 투솔이야? 응? 응! 으악! 인간이다! 어이! 아가씨! 그거 우리 지붕인데! 이런! 화난 것 같아! 미안해요! 제 실수예요! 우리 집을 망쳤어! 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즐겼죠! 와! 쟤도 알잖아! 당신은 트롤 국가의 진정한 친구군요! 이건 우리의 감사 표현이에요! 우와! 말도 안 돼! 대박! 뭐야! 넌 친구를 좀 못 받아! 그래! 친구는 괜찮아! 흥! 그래도 너네 지붕을 먹을 거야! 나쁘지 않네! 초콜릿 타워를 만들 거야! 행운을 빌어줘! 초콜릿 발을 이렇게 배치할게! 지금까지는 괜찮아!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아! 아! 렉시! 씻! 집중해! 잘 되고 있어! 꽤 높은데! 음! 맛있어 보이긴 해! 이 조각 가져가야지! 이런! 증거를 숨겨야 해! 입에 쑤셔놔야지! 절대 모를 거야! 뭐... 무슨 일이지? 뭘 한 거야?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모든 노력이! 망했어!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화난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먹어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리 내놔! 트롤들아 조심해! 내가 간다! 정말 기대된다! 우후! 라면이야! 이것 좀 봐, 렉시! 난 작은 그릇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이지? 이 게임 정말 싫어! 난 면이 엄청 많아! 너무 행복해! 흥! 네 그릇 좀 봐! 뭐... 시작해보자! 내가 들어간다! 내 머리카락이 방해돼! 핀을 꽂아야겠다! 잠깐만! 이걸 쓸 수 있어! 미니 젓가락처럼 생겼어! 된다! 정말 인상적이야, 렉시! 쉬웠어! 맛도 좋았으면 좋겠어! 음! 맛있어! 정말 재미있었어! 더 먹고 싶어! 좋아! 적어도 너가 잘 먹고 있으니까! 나도 시작해야겠다! 그냥 잡으면...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어때, 줄리? 난 젓가락 필요 없어! 대신 이게 있지! 이것 좀 봐! 면을 마는 것 좀 봐! 잡았다! 이제 먹을 수 있어! 오예! 바로 그거지! 정말 맛있어!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부럽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물러서! 줄리! 안 돼! 하하! 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진짜 재미있어! 잠깐! 내 입에 조심해! 버리지 마! 너무 좋아! 계속해! 멈추지 마! 이걸 더 자주 써야겠어! 식사시간이 즐거워져! 음! 정말 맛있어! 나도! 응? 응? 뭐라고 했어? 렉시! 너 면을 입고 있어? 아... 최신 트렌드야!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치? 게다가 쉬는 날이어서 훨씬 더 달콤한 기분이야! 달콤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낯익은 소리는? 뭐가? 안 돼! 이거 내 거야! 야! 나눠 먹을 만큼 충분하잖아! 으아! 어!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아무도 못 먹게 됐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와! 여기는 어디야? 여긴 분명히 초콜릿 천국일 거야! 이것 좀 봐!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 음... 이것보다 좋은 냄새는 없을 거야! 맞아! 밀크 초콜릿이 확실해! 그런데 이 냄새는 또 뭐지? 이 아래에서 나는데? 이건 진주 양파야! 초콜릿을 담가 먹으면 맛이 더 좋을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 거는? 마시멜로야! 이런 걸 먹어줘야지! 커다란 마시멜로! 나갑니다! 야! 그거 나눠 먹고도 남을 것 같은데? 봤지? 그런데 나는 다른 마시멜로야! 이런 방법으로 쓸 거야! 어서! 들어가라! 콧구멍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됐다! 이제 양파 냄새가 전혀 안 나! 초콜릿에 살짝 담가 볼까? 진짜 진한 초콜릿이야! 맛이 설마 그렇게 나쁘겠어? 한 번 더 발라줘야겠어! 한 번 더 발라줘야겠어! 훨씬 좋아! 음! 정말이야! 초콜릿 맛 밖에... 어떡해! 차마 못 보겠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건 안 먹어봐도 알아! 마시멜로가 훨씬 더 맛이 좋을 거야! 벌써 입에 침이 돌아! 아, 좋았어! 이건 양파 맛과는 비교가 안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마실 걸 만들어야겠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컵을 채우자! 왜? 이 정도면 돼! 이거 정말 멋지지? 어느 걸 먼저 먹지? 그냥 둘을 섞어 먹어야겠어! 안돼! 초콜릿 뒤집어썼어! 초콜릿 발사력이 대단하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래! 적어도 맛있는 간식이 있어! 안돼! 아직 안돼! 좋아! 이거 재미있겠네! 초콜릿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래도 과일 맞지? 어쩌면 초콜릿으로 코팅한 딸기 같을지도 몰라! 듬뿍 발라서 먹어야지! 어떻게 맛이 나쁠 수 있겠어? 초콜릿을 발랐는데 말이야! 오, 껍질이 아주 질기네! 흠... 레몬맛은 전혀 나질 않... 오, 레몬맛! 너무 쉬워! 우와! 이건 뿌릴 때 약간 필요한데? 레몬이면 되겠어! 아하... 야!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먹음직스럽지? 초콜릿과 함께는 싫어! 한 번 해보는 거야! 오, 이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좀 봐! 이런 닭다리는 전에 먹어본 적이 있지만... 먹을 게 아주 많아! 위에 뿌릴 땅콩이 있으면 좋을 텐데... 클레어가 드디어 정신줄을 났나 봐! 완벽해! 다 먹을 거야! 설마 정말로 먹진 않겠지? 이런! 정말로 먹네! 맛있는 초콜릿 소스 맛이야! 이걸 한 번 다 먹어볼까? 클레어! 너 입에 통닭도 집어넣을 수 있겠어! 몇 가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 하나만 더!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아휴... 정말 짐승 같아! 아주 굶주린 짐승! 이제 배부르지 않니, 클레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좀 쉬는 게 좋겠어! 비위상해! 너 먼저! 아니야, 너 먼저! 너 먼저 해! 으... 알았어! 이 케이크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이걸 여기 어떻게 넣지? 이런! 알았다! 내 미니미를 소개할게! 정말 귀여워! 넌 잠깐 여기서 놀고 있어! 이 경계틀 덕분에 위에 초콜릿을 부을 수 있어! 얼른! 안으로 들어가! 거의 다 됐어! 층층이 초콜릿을 잘 담아야지! 거의 다 찼네! 완벽해! 조심해, 미니미! 초콜릿 홍수가 날 거니까! 게다가 초콜릿이 흐르지 않아! 하지만 케이크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지! 스프링클 샤워하실 분! 오, 재밌겠다! 그렇지! 이제 거의 다 됐어! 들어올리고 이대로 흐르게 하는 거야! 이거 멋지지 않니? 내가 본 케이크 중에 가장 멋져!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이 전혀 힘들지 않고 만들었어! 한 번 먹어볼까? 난 먹을 준비 됐어!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골고루 먹을 수 있다고! 이것 좀 봐! 좀 비켜줄래? 맛이 어때? 천상의 맛이지! 내 접시에는 뭐가 있을까? 또 띠아로 뭘 하라는 거지? 초콜릿을 펴바를 게 필요해! 한 번만 잘라주면 돼! 이제 초콜릿을 듬뿍 넣어주자! 바로 이거야! 얼른 내려와! 망설이지 말고! 더 많이 필요해!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이지! 하지만 먼저 초콜릿을 펴발라줘야 해! 케이크처럼 말이야! 보기 좋은데? 이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배우들이 입장할 차례야! 이 사탕 좀 봐! 마시멜로부터 먼저 넣어야지! 하지만 4분의 1만 채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M&M을 넣어주는 거야! 벌써 맛있어 보이지? 신맛 쫀득이 드실 분! 한 줌 넣어줄 거야! 그 다음에는 젤리! 다 됐어! 준비됐어? 4분의 1 등분으로 접어서 커다란 층층이 랩을 만드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완전 설탕 폭탄이야! 4겹을 한꺼번에 먹어야 해! 임무 완료! 역시 천재는 입이 즐거워! 이걸 먹고 나면 에너지가 넘칠 거야! 맛있게 먹어! 한번 해보자! 짜잔! 이번에는 클레어가 운이 좋았어! 저 도넛 정말 맛있겠다! 게다가 초콜릿까지 바르면 더 맛있을 거야! 맞아! 확실히 더 맛있어 보여! 음... 정말 입에서 살살 녹아!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클레어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 달걀을 바꿔치기 해야지! 이걸로 말이야! 초콜릿에 초콜릿! 나한테는 전혀 문제없어! 이건 진짜 레전드 맛이 날 거라고! 다행히도 난 초콜릿 광팬이거든! 내가 봐도 가짜 달걀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이리 와! 너 정말 그거 먹을 거야? 안에 크림까지 들어있어! 하지만 클레어가 알 필요는 없지! 비위상해! 원한다면 너 이거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까? 내 생각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재미있겠어! 이 정도면 되나? 어쩌면 달걀맛이 전혀 안 날지도 몰라! 정말로 먹으려나 봐! 음... 확실히 다른 맛이야! 하지만 전혀 끔찍한 맛이 아니야! 이걸 전에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해! 이게 아닌데... 하지만 난 그냥 이거나 먹을래! 지금 당장 초콜릿 분주가 있었으면 좋겠죠? 음식을 녹은 초콜릿에 담그면 더 맛있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영상을 더 많이 만나보세요!